반갑습니다. 단기생용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벌써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2학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올해 입시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월드컵도 잘 보셨죠? 월드컵 보면 전반전에는 팽팽하다가 후반전 마지막에 누가 집중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까지 잘 해왔는데 후반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못하면 오히려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요. 전반에는 좀 못했지만 후반기부터 여러분들이 가속도를 붙여나가고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2학기 내내 수능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2학기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겠죠. 목적지까지 무작정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나침판을 가지고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제가 2학기 커리큘럼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커리큘럼이 2학기 커리큘럼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2학기 때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면요. 2학기 강의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핵심 단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생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문제 정도가 킬러 문항이죠. 이 두 문제 정도의 킬러 문항은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핵심 개념을 변형한 선택지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핵심 단원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핵심 킬러 문항은 다 맞는데요. 독해력 문제에서 틀려요. 선생님 제가 개념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개념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낯선 선택지를 독해를 못해서 틀립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낯선 제시문, 낯선 선택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방에 지나잖아요. 그러면 개념도 한 바퀴 돌렸고요. 기출문제도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봅니다. 제 학생들도 한 번 기출문제를 봤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문제, 실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좋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를 많이 풀고 싶은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전적인 문제 풀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의들은 EBS 교재를 완벽하게 반영했고요. 두 번째로 전문항을 신규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썼던 문제 또 쓰고, 재작년에 썼던 문제 또 쓰고, 아는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정도의 문항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제 경영에 맞춰서 새롭게 구성한 문항들이니까 여러분이 믿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강좌를 진행할 것인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7월, 8월 동안은 실력완성 4주 강의를 진행하고요. 실전모의고사가 강의가 3주가 진행됩니다. 즉, 실력완성은 뭐냐면 EBS의 수능특강, 그 다음에 EBS의 수능완성 문제를 변형한 문제들을 가지고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9월 모평 대비해서 3회분에 실전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이 강좌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완성 4주가 총 몇 강이냐면 12강, 그럼 실전모의 3주가 9강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이 문항들은요, 모두 자체 제작한 문항들이고 기존의 문제와 겹치는 문제들이 없는 모두 다 신규로 제작한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7, 8월을 통해서 실력완성과 실전모의, 시즌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를 충분히 대비하고 나면 9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부족한 개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낯선 문제 유형이나 특별한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문제들은요, 파이널 모의고사로 총 6회가 진행됩니다. 이 6회에 진행될 문제는 3회는 천자이돌이 출제하고 3회는 제가 출제한 콜라보입니다. 그래서 천자이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쟁점들을 발굴하는 데 능하고요. 그 다음에 천자이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깊이 있는 심화된 개념의 문제들을 잘 출제하는 걸로 유명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낯선 표현들, 그 다음에 EBS에서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을 뽑아내는 능력에서는 또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합친다면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EBS 변형에도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낯선 선택지에 대한 대비도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동안에 총 몇 문제를 풀냐면 실점완성 4주 동안 120문제, 그 다음에 실점 모의 3주 동안 60문제. 그럼 총 얼마죠? 180문제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120문제예요. 총 몇 문제 풉니까? 300문제 풉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는 충분해요. 이 300문제를 풀고도 수능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300문제를 제대로 풀고 제대로 복습하면 어떤 주제, 어떤 지식, 어떤 선택지든 다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드냐면 7월, 8월, 9월, 10월 동안 문제만 풉니까? 문제만 풀면 개념을 까먹을 텐데요. 문제 나오지 않는 주변적인, 지역적인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건 언제 보충할 거냐면 추석 연휴 기간에 수안 분석을 총 8시간 동안 촬영을 합니다. 수특 분석은 10강으로 지금 촬영이 돼 있잖아요. 수안 분석은 철저하게 수능 완성에 나온 개념 설명, 수능 완성에 나온 자료와 친해지기, 그 다음 수능 완성에 나온 제시문들을 꼼꼼하게 독해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요. 낯선 표현들, 주목해 봐야 될 표현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강의가 EBS 교재를 완벽하게 반영하고요. 전 문항을 신규로 제작한 거죠. 물론 실력 완성 4주 동안 풀 66문제는요. 어떤 문제냐면 올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반영한 완전히 새로운 문항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실력 점검형 문제에 있습니다. 이 실력 점검형 문제는 작년에 제가 실력 완성에 실어놨던 문제들인데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이걸 버리기가 아까워서 작년보다 문제수를 두 배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제작한 문제는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 실전 완성에서 사용했던 문제들은 복습용 과제형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교재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면 충분히 7월, 8월, 9월, 10월, 추석 연휴 그리고 수능 전까지 충분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드리는 3강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올해 출제했던 기출문제 주요 논쟁점 그 다음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농쟁점 그 다음에 사설모의고사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들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5개년 박멸 특강이 있는데 이 5개년 박멸 특강은 무료 특강으로 진행되고요. 수능 약 2주에서 3주 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총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커리를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올해 입시해서 성공할 수 있고요. 생년 만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부했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